자 이번에는 아이즈 막부파 지지세력 vs 조남파 지지세력의 미해병대와 이제 그을 상대하는 아이즈 막부세력의 이제 개틀링포의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틀링포 vs 미해병대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은 합니다 일단은 다시 어 개를링건 어 아주 그냥 어 개틀링이 이길지 아니면 미해병대가 물량으로 밀어붙일지 매우 궁금하구만 어 썸이야 뭐야 저거 야씨 맵 잘못 골랐어 뭔가 해변있는 뭐 그런 맵 없나 해변이 있는 뭐 그런 맵이 없을까 좋아서 CPU가 타는 냄새가 설설 나겠구만 매우 좋은 CPU다 아니다 쇼군 풀업으로 돌려볼까 이거 풀업인가 풀업 아니다 싶은데 야 잠시만 쇼군 이거 풀업 아이지 아 풀업이네 가위 풀업이네 건드릴거 없네 다 울트라로 되있구나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병력이 아주 상당하구만 자 포를 장전하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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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로 쭉 서가 어 저길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이열 이열 종대로 쭉 어 오하열을 어 아주 그냥 착착착해가 어 맞추라고 좋았어 완벽하구만 과연 오르망디야 자 과연 여길 건너올 수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건데 아 여기에 얘기했었구나 정말 쓸모가 없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전체로 올라올 일은 없을거고 여기만 뚫으면 되니 오케이 전투시작 미군놈들이 온다 막히는거 막히나? 사관없나? 오케이 문제없어보이는구만 아닌데 이거 앞에 언덕때문에 못솔거같은데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건 앞에 언덕이 높아서 못솔거같아 몰려오는구만 야 많다? 야 많다? 어 적들을 또이또이 잘 조준하라우 차라리 이걸 겹칠걸 그랬나? 겹치는게 차라리 더 나을거 같기도한데 안움직이잖아 이거 안움직이잖아 이거 호빈이 잘 조준하라우 퐈이 잘 조준하자 퐈이 잘 조준하자 하 나와보자고 우왕 기관총이다 가이노르망디짐 야 뭐가 터지는데 뭐가 팡팡터지는데 야 뭐가 뭔가 터지는게 임팩트가 늘어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어 뭔가 두개골터지는소리가 나는데 엠쥐이 전진 앞으로 으어어어 꼬매미친 야 거의 다 헤드샷인데 그냥 야 거의 다 헤드샷인데 그냥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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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와 능선으로 오르면 야들 못죽있나본데 앞에 턱이 가려갖고 야 발 앞에 오면 쏘겠는데 야들 와 진짜 많다 뭐가 이래마나 이게 육백명 크으으으으으으 육백명 위험보소 발 앞에 오면 그리고 탱크기를 끌고 오면 꿀잼이겠는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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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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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접근하라고 돌격 앞으로 야야야야야야야 야 손님 맞아라 빨리 손님 맞아 안보이네 손님을 라즐라케도 맞을수가 없네 온다 온다 드디어 등장 어 재키어 뭐하니 저기로 가겨버렷 아 과란 여기는 미해병대한테 함락될 것인가 쏘라- CPU 타는 냄새가 난다 후우 반쥬이 물러수지 마라 몽땅 쓸어버려 어우 미친 뭐 이럴봐 야 잠시만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중공군인가 이거 야 가위 규모가 중공군인데 뭐가 저따구지 흐허헤헤하 후어우 야 이건 미군이 아니잖아 야 미친 야 대본을 잘못들고 왔어 이거 무슨 중공군이구만 야 미친 멋있는 강두로 튀어나온다 야 뭐가 분쇄되는데 와 기관총이 세긴하구나 진짜 막 분쇄되네 으아 뭐가 터졌어 뭐가 터지진 모르겠어 인민군이나 미친 히킹보야 인민군이 몰려온다 미친 언덕을 덮었어 오레іт 와 짜파크한거같은데 방금 와 뭐야 와 개쩌른데 거의 몰살당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방송중입니다 당연히 생이고요 지금은 5월 13일 오늘 제 생일 바운드 26도에다가 오후 4시 29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막부파의 패배